Why can't you hold me in the day? Why can't I kiss you in the day? Who is that it could be night and why can't it be night? 아빠, 만약에 형이랑 나 둘 다 위험하면 아빠는 누구부터 갈 거야? 당연히 은결이 너지 은결이는 우리 가족과 세상을 이어주는 목소리니까 천사니까 거짓말 내가 살려달라는 말도 듣지 못하면서 내가 죽어도 모를 거면서 아, 안들린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깊은 바닷숲에 잠겨있는 느낌 아, 안들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